재찬씨? 네. 즈짱디가 승은쌤과 심영쌤에게 베놈 포인트 안무를 배워볼텐데 앞에 놓인 헤드셋 마이크에 착용해 주시고요. 근데 저희가 베놈 안무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승은씨가 검은띠 2단이시라고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고 하시네요. 어디서 탓하셔가지고 그래서 안무를 배우기 전에 몸풀기로 태권도 동작을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정말 간단하게 한번 좋습니다. 그럼 마이크 착용하셨으면 승은씨는 잘해? 멋있어? 엄청 멋있어. 학교쌤들 알지? 저도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웠었거든요. 아, 정말요? 아, 들었어요. 진짜. 아니, 태권도를 굉장히 잘하는 인재였다고. 진짜요? 노란띠 중에는 최고였어요. 노란띠 중에 최고예요? 네. 그러면 처음에 준비 자세 이거 아시죠? 네. 태권도. 네. 한 줌.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네. 명치까지 올려주시고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어깨에서 손이 뻗어져요. 뻗어져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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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차고. 발 차고. 하나. 어이. 하시면 돼요. 어이. 네. 다시 준비. 준비. 네. 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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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배노. 태권도까지. 내 이름도 크게. 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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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판매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몸도 다 풀었겠다. 저희의 이제 또 안무를 또 배워보는 시간인데 먼저 우리 배노 여러분들께서 포인트 안무를 먼저 한번 쳐주시면 어떤 안무인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음악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안무를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처음에 베놈베놈냐 세 손가락이 등이 보이게 이렇게 머리 옆에 해주시고요 오른쪽 정면 손등 손바닥 보이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딴딴 여기까지 한번 할게요 베놈베놈냐 하나 둘 딴딴 딴딴 왼쪽 먼저 딴딴 딴딴 손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건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오른쪽 위에 왼쪽 아래 하시고 머리 뒤로 돌려서 머리뒤로 돌려서 이렇게 손바닥이 보이게 손바닥이 보이게 고개를 야 한번 해주시면 돼요 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좋습니다 베놈베놈냐 오른쪽 손등 손바닥 걷고 왼쪽 오른쪽 돌려서 야 예 네 한번 다 해볼까요 좋아요 베놈베놈 allá 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배놈밴배뙜 베놈 베놈밴sudanya 오토바이를 타시면 되는데요 왼쪽으로 타시면 돼요 왼쪽으로 네 타시고 오른쪽으로 숙 도시면 돼요 숙idade 베놈 베놈 야 베놈 베놈 야 오토바이를 타시면 되는데요 왼쪽으로 타시면 돼요 타시고 오른쪽으로 훅 도시면 돼요 그리고 손은 따다단 따다단 앞으로 따다단 따다단 앞으로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엄청 잘 따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베놈 베놈 야 오른쪽 딴딴 앞으로 왼쪽 오른쪽 돌려서 오토바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네 네 그럼 뭐 해볼까요 노래로 네 한번 해보도록 좋습니다 진짜 쉴 틈이 없네요 쉴 틈이 없어요 이게 엄청 빨라요 자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파이팅 베놈 베놈 왜 타겠다 우리 빠르네 오토바이 네 네 잘 못하셨어요 네 잘 못하셨어요 좋습니다 진짜 반응하시네요 남자 춤인가요 혹시 자 뒷부분 더 배워볼까요 네 하고 내 이름 더 이 부분이 나와요 네 이름 더 이제 네 이때 내 이름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크 개 네 여기까지 해볼게요 네 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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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 더 더 더 더 더 더 크게 하고 뒤로 외쳐져 더 크 두 번 개 네 네 좋습니다 라카드부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네 아 처음부터 한번 해주세요 네 베놈 베놈 야 오른쪽 딴딴 앞에 왼쪽 오른쪽 돌려서 오토바이 쿵 앤 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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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 더 더 더 더 더 크게 외쳐져 더 두 번 You are really now 스피트 스피트 베놈 베놈 야 오케이 멋있네요 좋습니다 왜 외쳤어요? 바로 해볼까요? 너무 잘 하시네요 박수세요 그럼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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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 하셔 오 맞아요 진짜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대박인데 멋있는 남부 미리야 하고 오신 거 아니야? 저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아 이거 이거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